대표님 저 금방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내일 혹시 바로 면접 가능하냐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회사 면접 볼 때 물어보는 질문들 한번 좀 찾아보고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가봐가지고 거기 업무가 뭐예요? 정확하게 판매사원 CS점검 현장지도 CS교육 CS 향상 방안 연구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판매사원들 위주로 현장 마치 내가 여기 직원으로서 CS 강사로 점검한다라는 느낌으로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코칭했던 것처럼 현장 지도하듯이 실제로 고객 응대할 때 현장 지도할 때 어떤 면을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서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일 잘 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목강사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내강사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면접을 두 군데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이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팁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백화점 매니저 CS 매니저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CS 매니저 시에는 5분 정도 자유주제로 시간 PT를 준비를 해달라고 하셨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어떤 사정상의 문제로 제가 시간이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지 않아서 무조건 시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만 저는 생략이 돼서 어떤 시간 PT를 띄워놓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없는 채로 이렇게 한 3페이지 1분 정도 시간을 한 뒤에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 시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질문 사항은 사는 곳 위치나 거리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바로 출근은 가능한지 등등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셨고요 또 제가 이력서에 적혀있는 뉴딜 일자리 보조강사 업무 어떤 CS나 전에 근무했던 경력들에서 어떤 역량을 얻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CS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은 제가 CS 이 업무에 맞는지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잘 했을 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CS 매니저가 하는 업무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CS 매니저는 강의가 100% 업무가 아니라 현장 코칭이나 서비스 교환 개발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이런 업무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제작 부분이나 현장 코칭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화점 CS 매니저 면접 시에 드릴 수 있는 꿀팁 첫 번째는 CS 강사라는 키워드를 많이 추가할 것입니다 제가 자소서나 이력서에 적어놓은 부분들을 앞에 보시면서 면접을 봤는데 CS 그리고 CS 강사 어떤 보조 강사 이런 키워드에 다 동그라미를 쳐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작, 홍보물, 교환, 강의 이런 키워드들을 많이 많이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시강 자료를 메일로 미리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메일을 제가 CPT 파일로 보냈거든요 근데 글자가 다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노트북이랑 USB에도 담아가고 포인터기도 다 챙겨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꼭 교환을 보낼 때는 PDF 파일로 보내실 것 아니면 두 개 다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근무를 할 때의 어떤 그 직무랑 거기에서는 조금 한 번 취업을 하면은 조금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고 좀 직무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가시는 게 강의가 주 업무가 아니라 코칭이나 어떤 교환 제작 이런 부분도 같이 어필을 많이 해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합격을 하게 된다면 2차 면접이 또 있고 그때는 인적성 검사랑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ям